와, 비주얼은 그럴듯하다. 육수는 아버님이 내신 거라 맛은 비슷할 거예요. 자, 어디? 맛있어요? 우리는 양지랑 사태만 쓰는 거죠? 맞아요. 사골이 들어가면 색이 탁해지고 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나거든요. 이 육향을 내는 게 어려운 것 같던데. 그 비법이 아버님 육수실에 다 들어있겠죠. 나도 아버지가 만든 냉면 먹어본 지 오래됐네. 자주 먹어요. 난 대충 흉내맞는 거라 면도 별로고 그럴 거예요. 잘 안 해. 진짜요? 그렇게 맛없어요? 아, 이거 엄청 맛없어요. 맛없다. 뭐야? 진짜라니까? 먹어봐요. 됐어요. 빨리, 빨리.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. 맛만 좋네. 진짜? 한 번 더 먹어봐요. 됐어요. 왜요? 한 번만 주면 정 없어. 정 좀 듭시다. 어서. 아, 뭐야. 왜요? 싫어요? 나랑 정드는 거? 잘못 드셨나 보네. 갑자기 왜. 그럼 말해봐요. 그럼 말해봐요. 우리가 정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? 이유는 없죠. 하나도. 그럽시다. 까짓껏 정둡시다. 이쁘다. 이쁜 거 이제 알았나. 얼른 먹어요. 어, 연 부러워. 아휴. 아휴. ㅋㅋㅋㅋ care 이빼 아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